경찰 30여명을 일반구통방해죄로 신고합니다. 여기는 이태원로 55길 12-20 경찰 30여명을 일반구통방해로 신고합니다. 빨리 출동하십시오. 일반 경찰 30여명이 시민의 통행을 받고 있습니다. 빨리 경찰 30여명이 빨리 출동해 주십시오. 합보적인 집회 신고가 나 있는 도로를 경찰이 막고 있습니다. 동지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우리는 지금 경찰이 우리의 길을 뚫어주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서 누워봅시다.